안녕 친구들 3 하타마스 돈돈 코리안 비비큐다 오프닝 프로모션 2 플러스 1 이네 오다 투 비비큐 겟완 프리완 여기 맛있다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 들어가 볼까 좀 일찍 왔어 어 토니 원장님 오 토니 원장님 나이스 위치 아 우리 토니 원장님 보고 미리 굽고 있으라 했어 이게 삼겹살 돼지 막창 그리고 소주완 그리고 닭꼬치 이게 되게 싸 70링이신가 세부티링기로 옵니다 소주 한잔 나르고 원장님 저 잠깐만 찍어주실래요 원장님 저 예쁘게 나오게 좀 찍어주세요 네 3분 안 넘겨주세요 안녕 친구들 오늘 다들 수고 많았다 다들 고생했고 내가 사주고 싶지만 너희들 돈으로 사먹어 치얼스 콕벨리 소스가 맛있네 한잔 하세요 아 네 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거든 원장님 한잔 쭉 원장님 맛있게 한잔 딱 한잔 고기 하나 드세요 막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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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주세요 막창 태깔 원장님 닭꼬치 한번 드셔보세요 닭 코치 어때? 괜찮아요? 맛있어요? 참숯이야 참숯 고기에 불맛이 배서 맛있다 잠시만요 불량이 넣고 많이 찍어달라고요? 닭꼬치 음 분위기 남편이 튀김 가추를 튀김 튀김 이 대추를 감사합니다.